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중 국방장관의 양자회담이 결정됐지만 한일 양자회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주요국 안보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정 장관은 또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다자,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사 여부가 주목받아온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다음 달 1일로 확정되면서 사드 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간 군사적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미일 3국 장관은 다음 달 2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패트릭 쉐너엔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 이와야 다켓이 일본 방위상이 참석합니다. 다만 레이더 초계기 갈등으로 경색된 한일 간 양자회담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회의 형태와 일정 등을 놓고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샹그릴라 대화 종료 후 쉐너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오는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물론 연합연습,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